서울시립물래청소년센터가 청소년활동 희망진로캠프 유트로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청소년센터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서울내 중학생 80명을 모집하며 참여자는 다양한 인기, 유망, 지목분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나만의 창의적인 직업 개발, 마인드 디자인, 퍼포먼스 공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